안녕하세요. 가성비TV입니다. 오늘도 가성비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천순위 기준은 쿠팡에서 판매실적과 랭킹실적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제품 상세정보와 구매형후기도 참고하시고요. 시즌에 따라서 추가카드 할인되는 제품도 있으니 제품마다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5위부터 1위까지는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구매링크는 댓글에 정리해놓았습니다. 보시고 구매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직도 고민중이시라면 탑상 제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